아 오늘 팬사인회 했습니다 아 못오신 분들 아쉽지만 그래도 다들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지금 오늘 스케줄을 이제야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 가고 있거든요 어 가고 있는데 네 뭐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튼 와줘서 고맙고 I love you 다들 힘내요 내일도 있지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! I love you 파이팅! 하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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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love Mr. Nola give you some love bye bye bye